오, 맛있겠다 랍스터, 전복, 돼지고기, 새우, 꼬치, 소시지, 김치, 파프리카 잘 먹겠습니다 오, 맛있다, 호가든 고기 이빨 꼭 삐셔서 드셔야 돼요 그냥 먹어봐야지 난 자몽의 이슬 고생 많았어, 오늘 완전 여보 아, 고생 많았어 내가 알지 자짠 아 허리 아파? 응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계란밥 수고 많았어요 랍스터 맛있지? 아, 랍스터 맛있다 이거 파프리카 구니까 되게 맛있다 그래 한 부분 피해서 먹어야 돼 이거 양념장 한 번 줘볼까? 응 송주불냉면 양념장? 응 아, 이거 진짜 맛있더라 찍어 먹을까? 음 음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에이, 파프리카 나왕 맞아 난 맛있는데? 이거 뒀다가 내일 찌개 끓일 때 넣을 거야 아니 뭐지? 라면 끓일 때 아, 진짜? 응, 잘려놨다 안 아까봐 얼마짜리 라면이야, 그러면? 전박 들어가고 새우 들어가고 오징어 들어가고 해삼 들어가고 해삼 들어가고 랍스터 들어가면 안 팔아 내가 먹지 그걸 왜 팔아? 내가 먹어야지 debbie 그래 감사합니다.